마지막 논문인데요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 혈청에 있는 중화항체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중화하는 효능이 있느냐 이 연구입니다 지금 영국의 변이주가 B.117 남아공이 B.1.351 그 다음에 브라질이 P.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신 접종 후에 실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본 것은 아니고 실험실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제조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제조했는데 첫 번째 것은 작년에 우한에서 시작돼서 초기에 2020년 1월에 팬데믹 초기 발언했습니다 USA WA1-2020 이건 오리지널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지금 주로 유행한 G타입형 작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에 이태원 이후에 최근까지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D614G 614번이 D에서 지루 변이 되는 G타입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242에서 244에 결손 그쪽에 빠져 있는 거죠 N터미널 도메인 NTD에 결손이 있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G타입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아공 브라질에서 문제가 되는 변이 리셉터 바이딩 도메인 여기 보면 첨단 부위가 ACE2 리셉터하고 결합하는데 이 부분에 핵심적인 변이 세 가지 K417N하고 E484KN501Y가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B351 스파이크라고 해서 남아공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에 S 유전자에 있는 변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좀 더 변이가 많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15명에서 접종 후에 2주 내지 4주에 체열된 혈청 20개를 가지고 그 플라크 리덕션 뉴트라이징 테스트 바이러스가 자라면 플라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걸 혈청의 중앙체가 얼마나 차단하느냐 50% 감소시키는 것을 중앙체 역가로 바꾼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화이자 백신의 중화능은 우한에서 시작된 작년 1월의 초기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현재 유행 학원 G타입에는 중화능은 좋다 그렇지만은 지금 남아공 B1351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바이러스 변이에는 3분의 2 정도가 중화능이 감소가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물론 이런 실험실 조건에서 백신으로 유도된 혈청의 중화항체가 바이러스를 3분의 1을 억제한다는 것이 백신 효과를 몇 퍼센트를 떨어뜨리는지는 아직 미주수입니다 뭐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중화항체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백신 효과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테이블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혈청과 지금 뭐 종축은 PRNT 중화항체값이고 행축의 첫 번째는 2020년 1월 초기 바이러스고 두 번째 오른쪽은 현재 유행 중인 G형 유행 바이러스입니다 보시면은 이 중화항체값의 분포가 양쪽 비슷합니다 약간 G형 바이러스가 감소된 것 같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해한 차이는 없습니다 기하 평균 중화항체값을 보면 2020년 초기 바이러스는 500일 그 다음에 지금 유행하는 G형은 484 약간 떨어졌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 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도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두 번째로써 오른쪽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B1351하고 D624G가 결합된 것을 보면 감소가 됩니다 중화항체의 기하 평균 GMT값이 330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유도 중화항체가 효능이 감소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특히나 남아공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에 현재까지 보고된 변이를 모두 포함한 바이러스의 경우는 3분의 2 정도 감소된다 그 여가가 185니까 원래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해서 500일 정도 높은 중화항체가 185로 떨어져서 평균이라기보다 약 3분의 2 정도가 중화항체가 능력이 중화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물론 백신 효능이 3분의 2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가 효능이 떨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중화항체가 능력이 떨어지면 백신 효능도 떨어질 수가 있고 물론 중화항체만으로 감염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T세포라든지 이런 메모리 B셀이라든지 세포맥의 면역도 방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화항체의 감소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금 얼마나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위협이 될지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지금 백신 접종을 순조로 의하면 가을에 우리가 많은 나라들에서 집단 면역으로 졸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시시각각으로 퍼지고 있고 특히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브라질이 있지만 지금 봐서는 영국발 바이러스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소수의 남아공 바이러스가 선택적 위를 점에서 주도적으로 유행을 한다면 지금 사용 중인 백신들을 효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단관에 부닥칠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유전차 분석 또 유사실을 대비한 백신 개발 준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생각해서 인 어드밴스로 미리 앞서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대비한 그런 백신 개발 또 뭐 항체 치료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그 효과를 상당 부분 또 잃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준비해야 되고 뭐 더 중요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유행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무역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냥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해서 어떤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주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스파이크 단백이라면 이 부분이 AC2 리셉터와 결합하는 아주 핵심 리셉터 바인딩 두 메인 리셉터 결합 부위죠 이 부위에 지금 변이가 있는 그 2484K, K417, N501Y 지금 이 변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N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영향이 적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의 변이가 지금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리고 항체 치료제의 효과도 떨어뜨리고 하는 핵심적인 변이 부위고 또 여기에 변이가 있을 때 AC2 리셉터와 결합력도 증가되면서 바이러스 분비 양도 많고 바이러스 분비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환자도 많이 늘고 중환자, 사망자도 늘 수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그런 조치들도 좀 더 강화해야지만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서 계속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좀 모니터하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